연준이 형이 준 옷도 자주 주자마자 3일 연속으로 입고 다녀요 맞아요 어? 무슨 옷이에요? 무료에 따라서 성향이 가졌어요 아, 당황했어 연준이 형, 연준이 형 바닥에 두거든요 바닥에 있는 거 그대로 입자 한 번 보여, 봐봐 아, 제가 사셨잖아요 이거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시에 더 춤추려고 노력했어요 실마랑 목소리가 들려요 살려가는 사람은 살려는 사람은 충격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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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 나오게 오랜만에 이렇게 먹게 맛있을거에요? 잘했어요 형! 이 옷 되게 예쁘다. 어. 나 되게 예쁘다. 근데 나 이런 재질이 너무 좋다. 어. 목줄이 뭐야? 목줄을 뿌리고 이제 꽃인가? 꽃이 시들었네요. 토 올라오니까. 정확히 맞을까요? 정확하게 저렇게 맞을까요? 저렇게 옷이 많이 산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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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